좌표 북위 33도 30분 22.6초 동경 132도 32분 40.3초 북위 33.506278도 동경 132.54528도 33.506278 132.54528 우주시는 일본 애히메현의 난뇨 지방에 위치하는 도시이다. 이오 지방의 소교토로 불릴 정도로 알려진 도시이며 히지카와 강이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히지카와 강이 중하류 유역으로 특히 구오스 지역은 히지카와 강과 야오치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더 하류로 가면 골짜기를 형성하면서 나가하마 지역에서 이오나다에 흘러들어간다. 산은 히지카와 강 지류인 가와베 강 발원지에서는 해발 1000m를 넘는 지점도 있지만 그 이외에는 500에서 800m의 비교적 완만한 산들이 늘어서 있다. 이 주변에는 주민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산다고 소문나는 아오시마 섬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분지형으로 안개가 발생하기 쉽다. 히지카와 강 하구에서는 히지카와 폭풍이라는 현상이 관찰된다. 태풍 등의 내습은 적기는 하지만 히지카와 강은 하류에서 좁아지기 때문에 오스분지에서 병목 현상을 일으켜 큰 비가 계속되면 물이 불어나기 쉽고 과거에 몇 번씩 침수 피해에 휩쓸린 적이 있다. 과거 이곳은 오즈번이라는 곳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